연속낭독 주님 저를 고아와 같이 주지 마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그때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잠은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 마음을 무겁게 하던 어둠이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며 환한 햇살이 비춰졌다 그 말씀을 반복해 읽고 암송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는 의욕이 넘쳤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기도를 하며 다짐을 했다 몇 달 후 난 다시 외국어 대학교에 복학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분의 소개로 수원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의 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시작하게 됐다 다시금 서울과 수원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사이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내 앞으로 국제우편이 한 통 와 있었다 발신지를 보니 미국이었다 잠깐 윌리엄 대령님이 생각났지만 발신인 이름을 보니 아무래도 여자 같았다 어쨌든 내게 온 편지가 맞으니까 읽어보았다 송영필 학생에게 나는 미국 윈터파크에 있는 인테라겐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얼마 전 윌리엄 대령이 귀국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들을 주로 간증했는데 나는 그 중에 송영필 학생의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매우 청명하고 성실한 청년인데 학비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얘기하며 윌리엄이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듣는 동안 나 역시 윌리엄만큼이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연인즉 그 교회는 윌리엄 대령이 다녔던 교회로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윌리엄 대령이 한국에서의 일을 간증하면서 내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 후견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편지를 보내온 분은 미국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그분은 내가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내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후원해 주겠다고 편지로 약속을 했다 내게도 이런 행운이 올 수 있구나 할머니의 아들은 불모지를 개간해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보유한 경영주였다 편지 말미에 더는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고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구절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시는 말씀 같았다 윌리엄 대령과의 인연은 6개월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내 생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크기의 축복을 이미 그때부터 예비해 주셨던 것이다 윌리엄 대령과의 인연에서 나는 비행장 노무자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카드는 노무자가 되어 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었다 그 순간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떠올랐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도 떠올랐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나는 후원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끝까지 다닐 수 있었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후원자 할머니께서 뜻밖의 편지를 보내왔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사실 그 당시로는 미국 유학은 생각지도 못했다 무엇보다도 형편이 되지 않았고 그저 전공을 살려 영어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던 때였다 할머니의 뜻밖의 제안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후원을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유학까지 오라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더군다나 미국엔 아무런 연구도 없지 않은가 어떻게 나 혼자 맨몸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후견인도 편지로만 서로를 알던 사이라 어떤 분인지 그 이상은 알 도리가 없었던 터였다 그날 이후 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머나먼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에 도전할 것인가 여기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안정적인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1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